국내 최초의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장이 부산 기장군에 들어섭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노르웨이산을 능가하는 고품질 연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겁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 국영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 국내 첫 스마트 양식 기지를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어종인 대서양 연어를 양식할 예정인데 바닷물을 끌어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첨단 센서와 장비 등이 구축됩니다. 수온과 해류의 제약 없이 일정한 양식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최대 2년이던 연어 양식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쯤 양식 기지가 준공되면 2024년부터는 연간 500톤 규모의 연어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어에 대한 국내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연어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연어 수입량은 지난 2017년 3만여 톤에서 지난해 6만 2천여 톤으로 4년 만에 2배 늘었고, 연어 수입 가격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1년 만에 87% 폭등하면서 수입 수산물 가격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수입 물량을 대체할 고품질 연어에 대한 수산업계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장군 양식장 이외에도 강원도 강릉 양양과 경북 포항 등에도 스마트 육상 양식장을 추가로 건설해 양식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